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다 장악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겠는가 청와대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그 전후 사건들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민중수석이던 시절에 사정비서관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 파행인사를 두고 바깥으로까지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큰 불협함이 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식이 있고 후위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무리한 인사가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신수석이 사석에서 자주 정상화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첫 번째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문제에 상당한 그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와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든 인사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견제장치를 허용함이 없이 그냥 정해진 목표를 밀어붙이는 식으로 매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검찰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현수 민정수석과 또 이번 참에 옮겨붙는 놈들을 모두 다 쳐내버리자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검찰을 방탄검찰로 그렇게 만들어내서 집권 후반기에 일체의 권력형 비리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박범계 법무장관의 주장은 그만의 주장이 아니고 그를 든든히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여당 핵심 수뇌부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은 일종의 행동대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무리한 해석이 아닐 겁니다. 이런 충돌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모두 좌절시키기 위한 완벽한 방탄용 검찰 코드 인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질주하는 박범계 법무장관과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나라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충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19일자 조선일보에 단독 친조국 임은정 감찰 과장 성진 유력 대놓고 정큰 방탄 인사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 후반부에는 이민석 기자 외 3인의 기자가 취재한 사건의 전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 어떤 일들이 그동안 일어났는지를 추측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 부분을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월 20일 날 평검사 인사안에는 검찰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례 가운데 하나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장태영 검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연구관에 발령내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감쌌다는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까지 당했다. 장태영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과 압수수색 가운데 몸싸움을 불릴 때 동행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인사였던 것이다. 당시 이를 알게 된 신현수 민정수석은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듣고 인사를 반영하라 라고 법무부에 강하게 주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은 장태영 검사는 대검이 아닌 법무부 행사법재가로 발령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지난 2월 7일 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2차로 발표합니다. 일요일 날 정격 발표된 인사 안에서 신현수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와 같은 정격적인 일요일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4일 검찰이 월성원전 수사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론이 더 힘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범계 장관의 검사장 인사안을 결정함으로써 박범계 장관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표를 제출하고 맙니다. 그 사표 날짜가 2월 8일입니다. 2월 7일 날 일요일 인사가 있고 2월 8일 날 사표가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장급 인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곧 있을 차장급 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인기말 정권 방탄욕 인사의 완별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2월 18일, 19일 휴가를 낸 상황이지만 신현수 수석은 주변 사람들에게 박범계 장관을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행동대원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8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윤석열 검창종장과 대립해 왔던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회동한 사실이 2월 18일 취재망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조선일보의 김아진 기사는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인사차 만났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신현수 수석과 검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신현수 수석이 검찰 인사 논의에서 따돌림을 당한 배경에 여건 핵심 강경파의 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월 8일 날 검찰의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그냥 혼자서 다 결정하는 걸 보고 사표를 내게 되는데 결국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국회나 법원이나 모든 권력기관들을 다 장악한 상태가 됨인데 여건을 인하 청와대로서는 검찰까지만 손해넣게 되면 권력을 향한 모든 수사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선 검사들은 친정부 성향 간부들이 득시해서 권력수사를 뭉개는 작년 또의 양상이 재연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굴러들어온 올드보이를 내치는 일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결국은 신현수 수석은 민정수석은 그냥 인연의 고리가 대통령과의 절친한 인연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니까 이미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586 정치인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보였을 것이고 동시에 연배 차이도 아마 좀 꽤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에 선거까지 손을 대일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또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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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나 선거까지 손을 대일 수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선거의 창념성과 정직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날아오는 거죠. 일종의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처럼 비용 청구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